자 오즈홀로 출발! 오즈홀로 출발! 가자! 새가... 뭘 물어다 놨다 자 리허설 끝나고 점심? 저녁? 뭐 어중간한거 먹고 네 차 한잔 마시러 왔어요 이제 공연이 5시 반에 오픈이라서 그때까지 버틸겁니다 맛있겠죠? 이거는 다크 치즈 다크 초코 치즈 케이크 엔젤리너스의 오늘 공연에 임하는 자세 네 오늘 공연에 열심히 합시다 아 열심히 영수의 현란한 드러밍에 내가 다 뿌듯하다 눈이 팽글팽글 돌아갔지 다크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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